안녕하세요 셀리 입니다. 오늘은 성인의 영어 공부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콕 짚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시기보다 이것들을 알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질이 다른 성공하는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선 팁들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너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에 따른 학습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집중력과 목표 지향적인 학습 능력이 높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가 충분히 되고 실행으로 잘 옮기면 뛰어난 학습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30, 40대 이후로는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했듯이 했을 때 이제 정말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인풋을 줘도 도통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인 학습자들에게 주어지는 인풋은 달라야 됩니다. 고려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나의 영어 학습 환경이에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3, 4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공부법을 선택하게 되고 영어 노출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공부법을 따라 하다가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한정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학습 팁들은요.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 짧고 굵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영어 노출이 한정된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제한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도 영어 실력을 키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쁜 성인이 현실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공부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기 쉽지 않은 나이의 학습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3가지 유령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수준에 맞는 인풋을 줘라 입니다. 내 수준에 맞는 인풋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공부하는 거에 모르는 게 조금 들어가 있어서 내가 아는 거를 바탕으로 그 모르는 거를 추측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크레슨 박사의 I plus one 인풋 이론이죠. 1만큼 더해질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이 이론을 검증해주는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영어를 할 때 이 중간중간 알아듣는 이 몇 마디 가지고는 도저히 뭔 얘기인지 대화 내용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을 할 수 없다는 거는 그 인풋을 가지고는 학습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레벨을 낮춰서 내가 아는 부분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모르는 거를 추측하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듣기 연습을 하실 때도 안 들리는 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우리 또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에 지하철에서 CD 파는 아저씨가 틀던 그 노래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교실에서 이 노래를 틀어놨는데 다들 어 알아요 하시면서 이렇게 따라 부르시는데 유컬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들리는 부분만 들리고 안 들리는 부분은 안 들려요.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그 의미와 문맥이 이해가 되고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정 모르겠으면 가사를 찾아보고 자막을 보면서라도 이해의 범위를 넓혀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인풋 좀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도 재밌지만 어른도 재밌는 저희 집 보이들도 너무 좋아했던 The 13 Story Treehouse 시리즈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으면 이 책이 35개의 언어로 출판이 됐겠어요. 13층, 26층, 39층에서 13배수로 나온 책인데요. 지금 169권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림이 많아가지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 그림들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기도 좋고요. 실제 원어민 6세에서 8세 아이들 수준의 책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실제 회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읽으시면서 이 보캐벌의 양을 늘리시기에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원어민들이 이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독해뿐만 아니라 발음, 청취 연습까지 하실 수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책 읽히기 힘든 남자애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읽으셔도 참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책 추천을 부탁받을 때 다이어리 오브 윈피케이드라는 책 어떠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 책은 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책 내용이 중학생이 일기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회화체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회화에서 쓰는 표현들을 보실 수도 있고 재밌기도 한데 이게 중학생 말투잖아요. 슬랭도 되게 많고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생 남자아이의 말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은 예전에 제가 열심히 영어 공부하던 시절에 이 책을 보고 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친구가 보더니 왜 중학생의 영어를 공부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타가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오히려 영어가 조금 편하신 분들이 슬랭도 배우고 영어 회화체 공부도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 수준에 맞는 인풋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기억은 35세부터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성인 학습자들은 단순 암기로도 어느 정도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학습자들은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전에 일단 이 단기 기억 과정에서 정보가 입력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정보를 습득할 때 이 이해라는 과정을 통하게 되면 새로운 정보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상식 등에 연결이 되면서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정보가 체계화되면서 머리에 더 오래 남고 실제 활용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내가 동생한테 맥주 사오라고 시켰어 라는 문장도 무조건 사역동사 시키다, have는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I had my brother by beer 이라고 외우시기보다 heaven은 가지다니까 I had, 나는 가졌다. 어떤 상황을 가진 거지? 동생이 맥주 사오는 상황을 내가 이미 그런 상황을 had, 가졌다는 거는 동생이 맥주 산 행동을 이미 했다는 거니까 굳이 my brother bought beer 하고 과거 시제를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동사의 시제를 뺀 동사 원형의 형태로 by를 써서 동작만 보여주는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머릿속에 오래 남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 회화에서도 그 뜻에 맞는 자연스러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쓰는 영어 채널에 비동사 진짜 역할과 의미 조동사를 과거 시제로 쓰는 이유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의미 가정법의 원리 쭉쭉 다 올려놓았으니까요. 꼭 시청해 보시고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셀리와 같이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셀리에 쓰는 영어 채시면 강의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나시면 그 누구보다 탄탄한 기초를 장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로 내 수준에 맞는 인풋과 이해와 납득을 활용한 학습과 더불어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많은 감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는 머리에 도통 들어오지가 않아요. 돌아서면 이렇게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손이 바쁘고 눈이 바쁘고 입이 바쁘고 머리가 바빠야 돼요. 최대한 많은 감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할 때는요. 손으로 이렇게 써보시면 머리에 좀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손의 움직임과 이렇게 머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사를 했을 때 그 내용 정보가 머리에 훨씬 더 잘 입력이 된다는 거는 과학 논문에서도 이미 다 나온 얘기죠. 그렇게 머리에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머리뿐만 아니라 내 이 입근육에 새긴다는 느낌으로 뱉고 또 내뱉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 소통은 머리에 저장된 지식을 그때그때 떠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입근육에 새겨진 그 익숙한 표현을 바로바로 내뱉는 것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으실 때에도 원어민 음성 들으시면서 따라 읽으시는 연습 꼭 챙겨주세요. 자 이제는 제한적인 영어 노출 환경에서 짧은 시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상적으로는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 나가듯이 충분한 언어 환경을 만들고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처럼 충분한 듣기의 인풋을 통해 의미를 배우고 소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웃풋으로 빼내는 이 과정을 따른 언어 학습 방법이 있어요. 이걸 The Immersion Method라고 하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그 언어의 내 자신을 Immerse 푹 담그는 방법인데요.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인풋에 상당한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요. 부모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듯이 그런 적절한 도움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 학습을 갖기 어려울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 바로 Reading 읽기인 거예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또 추천을 하고 있죠. Reading을 통한 학습은요.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문장 구조를 접해 볼 수 있고 나의 학습 페이스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볼 수도 있고 빈칸의 의미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또 정 모르면은 또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단어와 소리를 비교해 보고 또 따라 읽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I 플러스 원 인풋을 얻기에 너무 좋죠. 다만 앞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온몸을 사용해서 배운 내용을 체화시킴으로써 배운 내용을 실제 내뱉을 수 있는 언어 공부가 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한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학습법이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공부하기입니다. 우리가 강구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학습을 할 때 심리적인 상태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실제로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우울하면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이런 제한된 여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 바쁘시면 하루에 읽은 3페이지 중에서 5문장은 큰 소리로 읽고 외워보기 문법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책에 나온 문장들 10개 정도 큰 소리로 읽어보고 외워보기 미드를 보고 계시다면 인상에 남는 문장 6개 노트에 적어서 읽어보기 등등 차차 익숙한 문장들을 늘려나가 보세요. 또 지겨워진다면 또 그럴 때 내용은 자극적이고 쓰레기 같지만 재밌어 죽겠는 소설책이나 내가 좋아하는 미드로 인풋을 대체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더 잘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함에 중점을 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일단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신뢰도도 생기게 되고 깨달음의 즐거움으로 공부가 더 재밌어지면서 공부량은 저절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탄탄해진 내 영어의 기초를 쌓으신 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미드도 보시고 영어도 보시면서 내 영어를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내 수준의 적절한 인풋과 이해를 통한 학습으로도 제한된 환경 속에서 실력 향상을 이뤄낸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오늘은 바쁜 현실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성인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어려운 인풋으로는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 능동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내 수준에 맞는 인풋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소개해드린 트리하우스 책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는 단순 암기는 잘 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에 중점을 둔 공부보다는 이해를 통한 학습이어야 새로운 지식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단기, 장기 기억으로 효과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과 머리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풋을 읽고 듣고 쓰고 내뱉어 보면서 최대한 온몸을 활용해서 머리에 효과적으로 남을 수 있게 또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양건만 대신 꾸준히 해 나가시면서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공부를 해보세요. 전 현장에서 40대, 50대는 말할 것도 없이 70대 학생분들의 발전도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배움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럼 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릴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